아이돌 마스터 플라스나스타즈 파파라페냐 네네 자 그리고 피드롭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걸 쓸거기 때문에 리치코 좋다 하루카 지하야 유키오 아 유키오 너무 좋다 보기만해도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이야 야 여인 우리 쑥쑥퀸 아니야 아니야 리치코 좋아 정말 좋아 I'm happy 아주서 아 아 유니 1번 소고 이름이 이름 중에 미나세이 노오리가 있더라고 깜짝 놀랬다 마코토 기타 아미 사조 사조 후보들입니다 아미 마코토 리치코 그리고 이제 또 히비키가 나오네요 사조의 후보죠 이제 하이사이 하이사이 아 마음이 이쁘다 아 미키짱 취미 수면 아니야 하 하칸의 역사 히비키용 이쁘다 좋았어 내가 너희들을 프로듀서해주마 해하 히헤헤헤헤헤헤헤헤헤 leukуль Another 냥 캬 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군 녹화 마무리 멈추 어 뒤에 뒤에 뭐야 이거? 어 이거 오로라 디바의 색실한거 아니야 이거? 와아! 당신과 녹톤 전에 본건가 이건? 색깔이 좀 빨갛네 이거는 야 얘는 왜 아주사가 입은건 파란색이고 이거는 왜 빨간색이지? 뭘 땐 더 좋지만은 저거를 얻어야 할텐데 와따치 갈 수 있을까? 네 타카네치! 가자구요 자 오늘은 사주 뽑을건데 여러분들 제가 드.. 제가 오늘 오전에 새벽에 잠깐 생각하면서 이걸 켰어요 하진 않았구요 하진 않았고 그 이거 좀 봤는데 자 사주애들 일일이 하느라 또 약간 녹아다 똑같은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2조 3조가 그랬듯이 또 라이브하고 뭐 올스타하고 뭐하고 뭐해야돼 그럼 또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디에일라이브중에 팬이 이렇게 30만명 32나 이게 또 30만명이 있잖아 이런거를 이런거를 이제 사주애들에게 한 번씩 해주는거에요 한 번씩 그럼 바로 B등급으로 바로 할 수가 있어 바로 B등급으로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디에일라이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돼 그래야돼 그럼 더 빨라 자 그리고 샷 보겠습니다 샷 어그로 끌지마세요 배너입니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됐다 와 야 이거 이번에 새로나온거 샀죠 아직 안나오네 더 추가로 리틀 리틀 이거 리틀 위시걸이랑 예 9시 2분 아이 예 좋아 아 얘들아 뭐 뭐 뭐 뭐 이렇게 끊겼어? 아니야 예 아니야 예 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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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위시 위치위치 리틀 위치걸 네 위치걸 한국사람이 만들었죠 또 뭐 있는데 안타까운게 이게 모자가 참 에바야 모자가 알아 위치 알아 자 일단 4조 짜겠습니다 4조 3명을 짤거구요 4명 후보중에 3명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잠겨있는게 리츠코야 리츠코를 아직 내가 프로듀스를 하기 때문에 안했기 때문에 리츠코를 고를라고 해도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 저는 리츠코를 후보에 뒀습니다 리츠코를 후보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지막에 이게 잠겼기 때문에 나아 3 4명 중에 이제 3명을 이제 프로듀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급이 안되서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서기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4조 마코토 히비키 우리 아미 하겠습니다 네 리츠코를 고를 수가 없어요 리츠코가 만약에 고를 수 있다면은 당연히 리츠코를 넣었겠지만은 예 미츠코 아 미츠코 아니고 마코토 아미 히비키 하겠습니다 이때 리더를 정해놨는데 리더는 아마 어 제 생각에는 리더는 아마 하 아 야요이 맞다 야요이 맞다 야요이 야요이는 이미 C등급이잖아 이미 야요이는 이미 올렸고 등급을 예 야요인이 올렸지 맞다 그러면은 어 잠깐만 히토미라고? 히토미 에이 뭐가 히토미야 이름 야 이름 앞글자만 따서 이타치 이런걸 하던가 이름 3개중에 아무거나 딱 하면은 끼어받치면 노잼이다 히토미 됐고 리더를 그러면 쟤는 아 마코토랑 히비키랑 아미랑 아씨 누구주냐 리츠코는 고를 수가 없어 고를 수가 없어 이렇게 아 히비키 57 45 40 45 57 45 하 45 45 40 마코토 마코토 아미 오 스테이션 아미가 더 높네 제일 히비키 가자 히비키 가자 히비키 가자 자 가겠습니다 좋았어 아 됐어 좋았어 됐어 좋았어 드디어 4조 땄습니다 4조 히비키 마코토 아미 원래 마코토를 중앙에 세우고 싶었어요 왜냐면 둘 다 장난스러운 친구기 때문에 하지만 히비키가 다재다능한 진짜 친구기 때문에 히비키를 중앙에 두겠습니다 아 여러분 스폰서 개입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깨끗합니다 스폰서 개입 전혀 없다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아냐아냐 절대 제가 스폰서 개입 없습니다 예 히토미 안합니다 히토비 언급하지 마세요 히토미가 뭔지 모르겠어야 돼 공감이 안돼 하지마 이름을 에 아.. 시.. 시.. 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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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마.. 아시마.. 아시마? 아이돌.. 아시마 아히마.. 아니! 모르는데 니들이 말하는 뽕새 보니까 다행히 그거지 히토미 뜻도 모르면서 무조건 까네 뭔 개소리야 이 씨바 장난치나 지금 어이 내가 그 뜻 모르겠어? 그런 더러운 이름을 감히 우리 성스러운 애들에게 붙여야 되겠냐고 오버 또 하지마 기다려 우리 이름을 뭐로 하지? 아 몰라 난 모르는데 알 수밖에 없지 니들 처 말하는 거봐 맨날 채팅 히토미 올라오는 거 봐봐 몰타게 하지마라 몰타게 하지마 난 안해서 몰라 안해서 모르는데 뭔지 모르는데 니들 말하는 거 봐봐 히토미 꺼라 이런 거 당연히 부정적인 거지 눈동이 눈동자란 뜻인데요 아이 당연히 주기적인 표현 쓸 거 아니야 니들 히토미 올라오자마자 깨깨깨 쪼갰잖아 눈동자란 이름 때문에 과연 쪼갰을까? 아니야 아 이름을 뭐로 하지? 아 기다려봐 아야 굳이 이름에서 딸 필요가 없어 그 저 외전적인 5명의 5명이 C등급을 만들자 해서 OCN이나 오르나미 C처럼 그래 그래 하이패스 가자 이름 하이 사이에 하이패스로 바꾸자 왜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DL 라이브를 성공시키고 바로 팬수 바로 30만명 60만명 늘릴 거기 때문에 하이패스 가자 일단 그리고 아이템 좀 먹여놔야 돼 아이템 아이템 좀 먹여놔야 돼 옷이 일단 등급이 되니까 근데 일단 개개인에 이제 필요한 거지 이게 타이밍 버스트라던가 예를 들어도 추억이라던가 어 버스트쿠키 라지 50번 이거 완전 좋은 거 무려 3개 있네 한명이 이거 몰빵하고 싶은데 일단은 하나씩 먹이자 하나씩 예 하나씩 주자 음 아 일단 유키오 챙겨주고 싶다 아 일단 하나씩 자 히비키 먹이고 오케이 좋았어 자 히비키 스폰서 아 히비키 먹였습니다 네 아 바로 먹일 수 있구나 오케이 히비키 먹이고 그 다음 아미 아미도 먹여서 170 마코토도 먹였습니다 오케이 익스트림 버스트 좋아 높아 아 그리고 이 경험치는 일단 필요가 없어 다 레벨이 또 20 넘으니까 이거는 이제 추억 어플 30회 나쁘지 않지 딱 또 3개 있네 공평하게 히비키 한 입 냠냠 40에서 72 아미도 40에서 64 냠냠 마코토 40에서 64 냠냠 자 먹였고 아로마스 이거 라지 있네 라지 이거랑 아 이거 있네 또 S 스몰스몰 이렇게 하나씩 먹이고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다른 애들에게 잘 안 먹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리츠코 아하하하 리츠코 보면 안되구나 안 켰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들 치아에 보세요 스탯 70이 160 100인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먹이면서 버스트는 이제 거의 뭐 비 비슷비슷하죠 자 음악 잡지 이거 30 스테이지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이거 이거를 뭐할까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 힤힐맷키라리 quizे kirameki를 레전드입니다 이게 공 레벨이 랭크가 높이면 점수를 엄청나게 해줘 점수를 하면은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야 히비키 잘 부른다 다 어울리는 것 같애 혁명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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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덴 만능인데? 다 좋은데? 아, 좋은데? 아, 이거 마지막 곡이지, 이거는. 아! 아, 거미니구만. 이거를 어떤 노래 먹이지? 아, 이거 산거죠, 저거는. 일단 음악 잡지 쓰자. 일단 아마트러스! 뱀파이어! 아마트러스? 뱀파이어 쿵? 뱀파이어 가자. 좋았어. 그리고 음악 잡지 이것도 있네, 위. 와, 메이저. 맞어, 맞어, 맞어. 메이저. 메이저로 올라갔어, 노래. 해피? 아, 좋은데. 맛있어? 에이, 이거 해바려! 나나이로마트! 헤헤. 혁명도 좋아. 아우, 다 좋냐, 어떡해. 이런 거 못 사나? 얘들아, 이거. 이런 거 못 사? 이런 아이템들. 뭐, 이건 무조건 선물만 하는 건가? 갑자기... 아, 노래 전부 다 떡칠하고 싶네, 이렇게. 아이씨. 됐어, 가자. 그리고, 상점에서 재봉소에서 뭐 이런 아이템들 사라고 하더라고요. 틀려도, 틀려도 뭐 봐주는 거, 이런 거. 5회까지. 그래, 이런 거. 지금 내가 머니가 31만원이네, 31만원. 오케이. 뭘, 필수템이야. 나 이거 여태 한 번도 안 썼거든? 여태 한 번도 안 썼는데 써야겠어. 내가 이 게임하면서 화를 내기 싫어, 나는. 이 게임이 거의 힐링하려고 하는 건데. 길게 서포터 있고, 체인 서포터. 타기 서포터. 오케이. 우와, 배드나 노말이 없게 된대. 미쳤는데 쭈댄? 여태 한 번도 안 썼어, 여태. 버스터. 아, 야, 이거. 한 번도 안 썼어. 한 번도 안 썼어. 한 번도 안 썼어. 그래서 미리 사두는 거야. 좋아. 야, 근데 문제. 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다른 애들 있잖아. 오르나미 씨애들. 오르나미 씨애들을 봐봐. 얘들이. 아, 여기서 보는 게 아니구나. 얘들이 씨야, 씨 등급. 근데 여기서 이제 딱 10만이나 이것 좀만 해주면은. 봐봐. 10만짜리 좀 해주면은 바로 B등급이야. 난 지금 얘들 전부 다 B등급 만들고 싶거든. B등급. 어쩔, 어쩔까. 아주사랑 이제. 하야아가. 하야아가 약간. 3조 하야아가. 약간 살짝 좀. 아니, 하이패스 이른답게. 발효하자. 하이사이! 하이패스! 발효하자. 아, 맞다. 그리고 랭크업 따라라라라라 할 수 있어. 랭크업을 따라라라라라 하면서. 근데 일단은 펜을 이미 늘려놓고. 펜을 늘려놓고. 아마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그러면은. 랭크업 라이브 다. 하자. 랭크업 라이브 하고 하자. 예. 가자. 가자! 헿. 가자! 헤헤. 헤헿 헤헿. 헤헿 헤헿. 헤헿 헤헿. 워! going to die? 가! 왁. 으깟! 하아잇 흫 그저 히비키웅 마코토랑 아미랑 히비키 무대가 너무 길겠네 예 여러분들 드디어 드디어 이 친구들이 무대 위에 섭니다 드디어 자 노래 골라 볼까요? 역시 레디 아니겠습니까 척해라! 아 2개 더 골라야지 자 그리고 자 듣고 싶은 노래 아 역시 이거지 그 다음은 좀 뒤에 있는거 아 뭘 뒤에 있는거에 가자 아주 좋아 키라메키라는 아직이야 아직 자 코디 보겠습니다 키라메키라도 되게 좋지 레인보우 스트림 여기가 이제 아이돌이잖아 아이돌 그치 아이돌에 어울리는 옷을 또 갖고 있지않나 내가 아 이거 B등급이네 어 아이돌 아이돌 이거 F등급 차밍레이디 아 너무 이뻐 진짜 아이돌 그래 이걸 하자 레인보우 스트림 좀 아쉽지만은 그리고 차치3 이게 팬 15% 늘어나네 대박 트리플 버스트 트리플 버스트가 내가 또 없나 차치2 가자 다했지? 가자 아 아 간다 가자 F야 애들이 F 최초의 랭크업 라이브 희비키에게 있어서 큰 벽이야 성공하는 보종은 전혀 없지만 힘내자고 힘내자고 악수? 얘가 먼저 제의하네 악수? 상관없지만 갑자기 왜? 왜? 난 졌지 흐헤헤 흐헤헤 흐헤헤헤 희비키 잘 부탁해 으흐흐 부드로운 촉감 아, 장갑켰구나. 미안. 으악! 으아악! 근데 열심히 하겠어. 악수가 아니라 손가락 거기잖아? 약속이라고? 악수로 해. 사실 아니지만. 그럼 이 말을 왜 해? 여기는 속.. 여기서 소리가 좀 작아. 그럼 이제 히비키 시킨 걸로 하지 뭐. 그럼 약속 지켜줘? 시긴? 시긴? 나도 틀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시니까 지켜봐줘. 히비키, 마카토, 아미! 그리고 리츠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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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구나. 레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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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라에에에에에에 구우우... 데뷔우우우우우우 Thatło 훠 호오오오오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Shine 아르바이ней디 쌓여 아아!! 어?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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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러겠습니다 나 안아다겠습니다 니가 다해라 죄송합니다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 키터 제타이 가자 PD를 무대를 망칠 수 없다고 흠 쫄깃 저의 다이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계가 가난한の 제가 믿을 수 있게 사이치게 레츠고 워우우우우 or 히토두 히토두 애가올도 나희라와 무녀니 나루 엔터테인먼트 아우르기 아이브 레이디 하쥬메요 여자바렛기름 키토 세타이 와따시 넘버원 좋아! 좋아! 시비키키고다! 모두 위해서 너의 여정을 보여줘! 햄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stim키키고다! 아비 마지막으로 시~~ 좋았다 다음 노래 change it out 애니 안 봤다 극장판은 봤다 가자!!!! 후!!! 이게 오프닝이지 오 애니는 안 봤지만 알고 있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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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어이! 어어어어어어어 이 스트리밍 라이브 간다아아아아아 너에게 선물을 해주겠어 오? 오? 마디 껴어 아니야 어흑 아니 왜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뭐야 여기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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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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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아리가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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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에서 2등급으로 수급했네요 익스지마안 끊기면 안돼 아 아니 괜찮아 합숙 근처에 민간 없으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커지는 순간이 생기는거지 응? 응 맞아 맞아 나도 목소리에 커 맞아 내가 별거 아닌가 흥분해서 날 낀다고 응 응 응 응 응 응